4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날씨는 이보다 더 빨리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. 당분간 따뜻한 남석 이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모레부터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평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. 한편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대기가 습해져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.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 또 한 차례 전국에 촉촉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서울 지역의 중기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.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비가 오겠고요. 그 밖의 날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. 중기예보였습니다. 안녕! 감사합니다.